안녕하세요. 맞춤양복의 명가 지큐양복점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저희 지큐양복점은 60년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명품 맞춤양복 전문점으로서 그 명성을 나날이 높여가고 있습니다. 세계 맞춤양복연맹 총회 한국대표단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국제적인 기술리더로 모범을 보이고 있으며 언제나 장인의 정신과 혼을 담아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최고의 맞춤양복을 선사해드리고자 합니다. 항상 기대해주시고 성원해주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무한한 감동과 기쁨으로 다가가는 지큐양복점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